휴인쏭! 맨! 총의 악마로부터 멸망위기에 놓인 세계를 구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보스들을 한번 잡아볼거에요. 쭉쭉쭉 잡다보면은 총의 악마까지 나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때마침 등장한 키시베 얘를 이기면 뭔가 뜨나봐요? 맞짱 한번 떠보자 하나 둘 셋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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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한번 변신을 풀었다고 하면 피가 다시 차기 때문에 아주 핵삭입니다 멀봐 임마 안돼 넌 쭈빼기 와 데미지 뭐야 콩 어 어휴 위험했다 어 폭력이 악마가 때마침 나오네요 이녀석 너 계속 지켜보고 있었구나 이리 와봐 멀봐 임마 뭘 보냐고 어 약한 주제의 폭력이 악마 나 휘인소매니아 이 세계를 구할 영웅이라고 근데 너 조금 주먹이 좀 많이 매콤하다 아 이거 차라리 벽에다 두고 싸우는 게 나올 것 같아 이리 와 이리 와 뭘 봐 임마 응애 에이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몸빵이 단단해 이거 이중놈은 깔만도 한데 피 잔뜩 채워가지고 채이소 스윙 아 얘 왜 안 죽어 오케이 좋은 승부였다 친구 아 좋은 승부였다고 아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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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그때 등장한 체인소맨 하늘 아래 두 명의 체인소맨이 있을 수는 없는 법 이리 와 진짜 체인소맨을 가리자 이거 이거 전력이 보니까 최대한 물 같은데 유인시켜가지고 싸우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아라 자 물에 가둬놓고 마구 패입니다 이제 뭘 봐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니가 진짜 친소맨인 리가 없잖아 내가 바로 휴이소맨이다 헤드샷 헤드샷마 아 얘 왜 안 죽어 야 잠깐만 지켜보고 있어봐 나 얘는 얘 좀 일단 처리 좀 하고 올게 저 멀리 그 천사의 악마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잠깐만 얘는 정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왠지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오오오 문어의 악마 문어 문어 문어야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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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내 피가 달아요 아니 얘는 안 죽나봐 체인소맨 진짜 거짓말하나고 한 100대는 때린 것 같거든요 야 쟤 파워 건드렸다 멍청한 녀석 파워가 얼마나 센데 파워 지금 뿅망치 큰 거 하나 꺼냈거든 거기에 미래 악마 미래 최고 오 파워랑 체인소맨이랑 싸우는 모습은 굉장히 귀한데요 그리고 제가 2차 계약을 또 맺을 수가 있는데 이거 미래 악마도 배울 수가 있거든요 미래 악마 와 계약을 했습니다 오오 순간적으로 겁나게 빨라지는 그런 기술인데 아 계약은 한 번에 한 개밖에 안 됐나 보네 문어 악마 일단 더 좋은 것 같아서 으어 박쥐의 악마 잡으라고 했었는데 너 너 때마침 잘 만났다 진짜 문어 악마 소환 아니 왜 문어 악마 자꾸 나 때리냐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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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 얘를 잡으란 말이야 자아hem 따지까 때려 봐용 안 아파용 박쥐다 박쥐 그렇게 철 ание 컷 카타나맨도 잡아야 돼? 근데 어째 나 좀 세진 거 같냐 뭐 잡으니까 체력이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아 보스를 잡을 때마다 설마 강력해지는 컨셉인거야? 아 알겠다 알겠다 이거 피가 충전이 되어 있으면 달리는 속도가 더 빨라지나 보네 환식인가 걔 아니에요? 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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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나 왜 이렇게 딴딴해 세졌어 나 까불고 있어 근데 좀 사거리가 긴 것 같으니까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요 이게 이제 퀀씨로 변할 수 있는 건데 퀀씨 변하면 체인소 능력이 다 사라집니다 어 마키마씨다 마키마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아름다워지네요 렌즈보다 휴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키마씨 레츠고 지옥 온 뭐야 야 이거 진짜 만화에 나왔던 지옥 모습 그대로잖아 그리고 괴물들이 이건 뭐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야 좀비양만 잡았어야 되는데 잘됐어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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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컷이야 니들은 컷 좀비양만은 일단은 칠 때마다 좀비를 계속 생성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 약간 물량으로 승부보는 애 같애 그라치 퀀씨 오마이가že 이게 다크니스 데블이구나 얘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야 설마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아 지옥의 악마도 계약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안되겠다 너 잡아야겠다 맞장 한번 떠봐 오늘 지옥의 악마 잡고 제가 지옥의 주인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능력이 장난 아니다 이거 내가 그나마 이거 버그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변신 풀었다고 하면은 피가 차거든요 그걸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내가 듣기로는 이거 계약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이게 어둠의 악마가 제가 알기로는 총의 악마보다 센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 지금 사실상 최종 보수랑 싸우고 있는거야 패배 어 카타나맨까지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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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쉽지 않네 아이씨 엄마 녀석 끼어들었어 너만 너만 따라봐 너만 잡아 너만 잡아 난 너만 때려 이 자식아 패배 마켓마스 제가 왔습니다 제가 총의 악마의 조각을 모아왔다구요 네 멍멍이가 되고 싶네요 뭐라고요 어떡해 마켓마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멍멍이가 될까 멍멍멍멍멍 비컴 체인소맨 그렇습니다 찐 포티타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체인소맨의 모습 기본 속도도 봐봐요 정신 나갔습니다 전기톱을 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전기톱의 악마 그 자체거든요 총의 악마를 썰러 가봅시다 총의 악마 총알을 갖고 왔습니다 와 총의 악마가 나왔는데 어째어째 처음에 봤던 거라 조금 조그만해 공인이 되고 나서 힘이 좀 약해졌나봐요 너 왜 약하니 뭐야 마켓마시 이렇게 쎘었어 야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 오 종의 악마 마켓마시가 그냥 직접 떨어버렸어요 좋았어 이제 세상을 구한 거 맞지 잘했어 나의 강아지야 모든 게 나의 계획대로야 내가 보고 싶었던 건 당신이야 마지막으로 당신을 잡아먹고 내 마음속에 당신을 영원히 간직하겠어요 진짜 최종 찐 보스는 바로 총의 악마가 아니라 마켓마였습니다 마켓마 안 나쁘지 너 정도로는 날 잡을 수 없어 너희들의 힘으로는 날 잡을 수 없다고 으음 마앙 좌 좌 좌 좌 와 이때까지 나왔던 지배의 악마답게 엄청납니다 화형방사기 악마 마켓마 군단 싹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구 때려줍니다 야 마켓마는 무적인가봐 죽지도 않아요 둘 잠깐만 이래서는 전투가 끝나지 않잖아 마켓마의 계략을 눈치채고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 피의 악마 파워가 힘을 나눠줬어요 그렇게 준비된 피의 전기톱 이 전기톱이 썰리는 순간 마켓마는 이제 더이상 부활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피의 전기톱 그렇게 찐 최종버스였던 마키마까진 모두 무찌르고 난 뒤에 드디어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다 어쨌든 지구 구하기 미션 성공!